이왕 1위 된 김에 우리 1박 2일이 예행토로 아닙니까? 예행을 한번 떠납시다! 자 우리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예! 소리 났습니다. 즐기 준비 됐어요? 예! 소리 질러요! 열 전해요! 자 나가지 손머리 위로! 박수! 자 1박 2일 크게 소리 질러요! 네! 완주! 푸른 언덕에 배란을 메고 황금빛에 축제를 여는 황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원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다같이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등에 시원한 바람 날 만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요 다같이 한 번 더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저의 흐르는 물 찾아 저의 흐르는 물 찾아 고맙습니다